탈출 하나, 얘가 알아 있어 얘가 그 학교 출신 중에 최고래 유일하게 도망친 내 이름은 한겨울 영국에서 한국에 왔다 그리고 나는 킬러가 더 내려줄래 살려줬습니까, 이자랑 그때 누구지? 누구? 일반의 진학생이 왔다 야, 나 일찐이지? 내가 미X놈을 구했구나 아, 평범한 고등학생이야 달라붙어 둘 다 트렁크에 타 저희들이 트렁크 타기엔 좀 사이즈가